한주간 발표된 IT기기 신제품을 모아 영상으로 알려드립니다. IT조선 IT 신상품 브리핑은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9월 넷째 주 도시바 음성인식 인공지능 스피커부터 살펴볼까요? 아마존 알렉사 기반 홈 IoT 기능을 갖춥니다. 카메라와 센서로 보안 역도하고요. 올해 말 표시 예정입니다. 1억 화소 중형 카메라 보급에 재미를 붙인 페이조원, 유물 보존 카메라도 내놓았네요. 오래된 책, 문화재를 1억 화소로 기록합니다. 가격이 7천만원 되지만 유물 보존해 가격 따지면 안되겠죠? 신일산업이 선풍기만 잘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밀착 면도와 방수 기능을 갖춘 4D 면도기도 발표했습니다. 8만원 대에 판매되는데 여행이 잦은 남성 사용자에게 얻고 있습니다. 힐리어 시스템즈가 스마트기기 여러 상품이라 힐리어 1을 국내 공급합니다. 상업용으로 등록된 제품이지만 신뢰, 방품, 방품 확인도 유용합니다. 가격은 민원합니다. IT조선 IT 신상품 브리핑 다음 주 금요일에 찾아오겠습니다. 힐리어 시스템즈 힐리어 시스템즈 ème